Q. 포니는 스파이가 아니에요? 아니요 뭐 찾았네 흔들! 으악! 으악! 안 돼! 이게 힌트야 우와! 오! 오! 바로 달려! 바로 달려! 잠깐만 흔들 가는 마을 어딘가에 그와 같은 마음이 사람들이 있다고? 힌트 아니요! 오! 고맙소! 저기 꽃이 있어 아유!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요? 내 너를 주려고 내 이 꽃을 좀 모아놨네 진심이요? 이 힌트 얘기할 수 있는 여기에요 총 3개가 누가 3개를 찾았네 그러면은 저한테 큰 힌트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있어 보이지가 않구만 야 이거 감도 안 오는데 이거? 52번, 48번, 36번 네 틀렸습니다 생각보다 재계적이소 아니 비디 양반 그거 알면서 왜 도전하라 했어? 힌트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소? 나를 부를 때는 나으리라 해주시게 뭐라고? 나으리 돌새라고 부르겠네 판동이, 판동이 판동아 지금 나를 깎고 상대를 한번 해보자는 겐가 그래 오래 좋다 깎아줄게 자 도전범이 아니면 자기 힌트를 다 깍시다 손 떼 두벅에서 손 떼 잠깐만 이거 누가 가야 돼 이거 나왔대 뭐야 이거? 아 이거 내꺼에요 야 뭐야 왜 숨겨 있었어? 벌칙 면제권? 아 관군 면제권 그 얘 그 특혜에요 근데 관군 벌칙 면제권이 되게 의심스러운 얘기 내가 하나 할까? 제 특혜가 뭔지 아세요? 한 명을 관군한테 가두는 거예요 근데 관군 벌칙 면제권이 있어요 이쪽에 돌새야 가자 아 내가 안 되겠다 도망간다 대형 임금 벌렸구나 자 여러분 아까 찾으신 힌트 중에서 뭐가 있었다고 했죠? 돌, 물, 나무 돌쇠라고 그러잖아 돌쇠라고 그러잖아 어? 돌쇠? 돌쇠? 나무쇠는 없나? 돌쇠 뭐야 물쇠는 없냐? 물쇠랑 야 돌쇠 뭐야 돌쇠 돌쇠 아까 돌쇠물 누르셨어 돌쇠물 누르셨어 돌쇠 나무쇠 손 좀 좀 줘요 저분 주거리 한번 까봐 까봐 뭐 나오는 거 아니야? 돌쇠야 점점 카메라 내리자 돌, 물, 나무면 거기에 힌트가 있다는 거 아니야? 거기에 그 뭔가 그 암이 비서? 돌, 물, 나무가 갇히는 곳이 있어 근데 물, 돌, 나무가 갇히는 곳이 많지 않아? 아니 저 뒤편에 냉가가 있어 뒤에 물이 있어 찾으신 힌트 중에 땡땡 밑이 어둡다라는 거 지붕! 그거 찾았어요 지붕 밑에 물이 있는 곳이 장소에 대한 힌트인 것 같습니다 지붕 밑에 물? 지붕 밑에 정수기 아니야? 그러면 자 일단 가자 일단 지붕 밑에 물이 있는데 찾아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물이 있는데 다 가봐 야 다 가봐 야 이렇게 된 김에 이제야 서로 믿을 수가 없어 오케이 알았어요 일단 알았어요 자 아메오사 출두요 나도 아까 찾았는데 우물? 야 내 부케 어디 갔냐? 다 찾았어 나 저기 돌쇠야 야 우물 그 물 길어먹은 거 그거 있잖아 그거 나오는 거 그거 어디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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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 이렇게 방아지로 떠먹은 거 아까 저기에도 뭐 우물 비슷한 거 하나 있던데? 지붕 밑에 지붕 밑이 어둡 형 거기 우물 아니에요 거기 샘물이야 근데 뭐래요? 얜 샘물이야 샘물 근데 잠깐만 물 돌 나무 다 있잖아 물 돌 나무 그러니까 아니야! 진짜 멋있다 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힌트 내가 다 가지고 있을게. 아니야 아니야. 이건 전 수사회 아니니까 저 들고 있을게. 아니 근데 그만 알게. 이건 그만 들고 있을게. 저거 맞춰봐. 삐빙 삐빙 잠시만. 산미방 비석은 세상을 이롭고 평화롭게 만들면 만물이 주화를 이루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기도 하여 세상의 아름다운 울림을 전하게 한다. 여기 바로 와서. 자 여기 찾았습니다. 야 이거 한 번 그거 해줘야 그 다음에 cg를 이렇게 빠바밤하고 하는데. 자 하나 둘 셋. 진짜 아미방 비석을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퀘스트가 오픈하셨습니다. 어 그럼 저기 열렸나보다. 근데 잠깐만 그러면 이제 자 어떻게 할지를 나눠야 돼. 일단 저기 남겨놓고 단서 것도 찾으래? 아니 내가 아까 여기랑 저기랑 이 양반가는 처음 왔을 때 내가 다 했거든? 근데 우리가 그 책 밑에나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다 봐야 돼. 여기 양반가 그 다음에 관아 그 다음에 저기 남구민가 관아는 제가 할게. 여기 다 있어서 그래서. 아니 아니야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갈래?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나랑 호병이랑 남준이랑 저쪽 가자 관아. 오케이 그럼 나오세요. 나랑 호병이랑 남준이랑 저쪽 가자 관아. 오케이 그럼 나오세요. 오케이. 정국이까지 해가지고. 왜 오보가 늦게 해가지고. 왜 이 묘한 기운 뭐야 이거. 아니 왜 이. 아니 이. 아니 이걸 가진 세 명만 딱 팀을 안 했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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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가. 나는 내 생각에. 이거 하나 지금 들고 있어. 믿음에 찍혀. 태용이 못 죽겠어. 아 그래? 아니 아니 잠시만. 이게 지민이 지민이랑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세 명이서 가요. 그럼 가자. 가자. 아니 내가 관아 가고 싶은데. 너 가서 갈래? 그럼 너네 뭐 할 필요해. 아 관아에 가야는 이유 말해라. 아니 나. 관아에 가야는 이유. 딱 뒤지고 바로 나와서 아쉬워서 그런 건데. 어 그래 괜찮아. 내가 갈게 가자. 어 그래 괜찮아. 내가 갈게 가자. 내가 갈게 가자. 너 가. 아니 아니 형 가요. 어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 본데. 어 그래 가자. 어 이거 의심스러워. 지민이 의심스러워. 어 빨리 가자. 야 지민이 지민이 팔짱 껴. 지민이 팔짱 껴. 야 가기 전에 나 이거 힌트 세 개 얻었는데 힌트 받고 가면 안 되냐? 아 힌트 받아. 힌트 힌트. 그러면 형이 우리가 찾고 있을 테니까 형이 듣고 와요. 그냥 찾을까? 아 나 그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누가 힌트 몇 개 얻었고 누구 어디에 있고 이런 건데 좀 이따 쓸까? 나 이거 좀 이따 씁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찾을까 일단? 봐봐. 누가 지금 숨기고 있으면. 어 그래. 막판에 힌트가 중요할 거 아니야. 모여야지. 아 그러네. 그걸 해야지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는 그 힌트를 여러분들 앞에서 쓸 수 있어. 걱정하지 마요. 나를 의심하지 마요. 일단 들어가서 좀 찾아보자.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뒤져보자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하나씩 딱 찾으면서 찾았다가 찾았다가 바로 하자. 얘기해야 돼. 어 얘기해야 돼. 나 여기로 갈게요. 나 여기로 찾아뵐게. 야 성우리 뚜껑에 붙어있는 거 아니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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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어 여기 왜? 왜 막 뒤졌는데? 찾았어? 아니 못 찾았어요. 찾았어 찾았어. 여기가 물 근처에 있다. 그건 뭐 아는 사실이네. 그러니까 아까 그 찾기 전에 했었어야 될 것 같아. 여기 없는 거 같아. 올라가면 될 거 같아. 위에 근데 나 아까 뒤져봤는데 살짝 뒤졌는데. 나도 봤어 여기. 근데 아까 되게 뜬거운데. 오오오. 이런 데 있네. 그러니까 되게 뜬거운데 있다. 하늘을 보면 있다? 하늘을 보면 있다? 하늘을 보면 있다? 하늘을 보면 있다? 여기 뭐 또 힌트가 있다는 거 아니야? 하늘을 보면 있다 그랬으니까. 하늘을 보면 있다 그랬으니까. 아니 근데 여기서 손이 닿는 뭐 그런 데 있지 않을까? 하늘을 봤는데.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없는데? 거기. 몰라 몰라. 태현이 어디 왔냐? 어? 얘 맞다니까 형아. 아까부터 그냥 뭐 돌쇠 이렇게 이러고 앉아. 그러니까 뭘 할 때가 아닌데 지금. 쟤는 지금 무조건 쟤니까 나중에 쟤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현이는 확실하게 의심이 되는데. 그러니까 쟤는 아까부터 계속 그냥. 궁지에 몰리니까 나한테 계속. 그러니까. 나 아닌데. 쟤 여기 있네. 그러니까. 뭐 하는지 쟤가. 아 복감 뭐 하는지. 가만히 앉아서 상한 거 가고 있네. 뭐야 아저씨. 아저씨. 다 알고 왔다잉. 응? 어? 없는데? 아저씨. 찾았어? 나 하나 찾았어. 어? 그 뭔데? 이름 궁합. 어? 아 깜짝이야. 몰랐잖아요. 이름 궁합? 어? 힌트야? 맞아 이게? 응. 확실해? 응. 더 이상 없니? 찾고 있어. 여기 있다고 해서. 찾아봐봐. 도둑은 뭐 있니? 어? 뭐 있네? 뭐야?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뭐야?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에이. 이 자식. 이렇게 주면 인정할게. 그거를 못 놓겠다? 넌 도둑인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바닥에 내려놔 봐. 반지도 있네. 어? 왜 손에 이걸 차고 있지? 오케이. 멤버들의 이걸로 확인하면 되겠다. 그래. 너 아닌 거 확실해? 응. 난 진짜 아니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없어. 근데 솔직히 나는 뭐 할 게 없어. 근데 너 맞지? 나 아니라니까. 어? 나인 거 같아? 다시 줍네? 나한테 넘겨. 싫어, 인마. 난 손에 항상 없어서. 오케이. 야, 지민아. 나 하나 더 찾았어. 지민아. 나 하나 더 찾았어. 아까 내가 그랬잖아. 쉴 수 있는 곳 근처에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물 근처와 쉴 수 있는 곳 근처? 여기 근처에서 찾는 거야? 여기, 여기잖아. 물 근처에 쉬는데 여기잖아. 근데 뭘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너 뭐 찾았어? 저 아까 그거. 하늘. 어,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일단 태양이 어디 있는데? 태양이 저기 있어요. 뭐 찾았어요? 이름궁합. 이름궁합이라고 뭐 책이 있더라고요. 이름이랑 궁합이 왔어? 왜? 왜? 인형궁합을 보여드려. 아니, 진이 형 어디가 아닌데. 잠깐만. 나 진이 형한테 갔다 올게. 야, 진이 형 어디가 아닌데? 이 형 뭐 하고 있는 소리에서. 이 자식! 이 관상가 형 뭐 하고 있어? 도둑은 낯을 많이 가린다. 알람. 날 울리는 벨벨벨. 알람. 알람은 뭔 소리지? 와, 이건 도둑이 봐봐도 모르는 힌트인디? 안전하고... 밤송이가, 밤송이가 그래그래 피었구나. 밤송이가, 그래 그 밤송이가. 아이고, 힘들어. 오우! 발.. 어? 피인님 왜 저를 농락하세요?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방이 여러 개이다. 알람 방이 여러 개이다. 어 우리는 여기랑 관하랑 한번 보자. 일단 여기부터 할래? 여기를 찾는 거야 우리는? 와 나 오늘 미쳤나 봐. 에이스인가 봐. 와. 나는 그때까지 바닥만 봤었나? 야헛. 여기라. 아니네. 여기 있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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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찾기가 힘들어. 내가 여기 왔던 데 같은데. 여기다. 내가 이거 안 봤나? 긴. 긴가민가? 민가? 민? 민윤기? 민윤기다. 야 남준이는? 찾았다. 찾았어? 응. 뭐야? 야. 동물 농장? 봐봐. 동물. 말. 형 아니에요? 아니야. 야 거기 있어. 닭장이나 저런데 저기 있어. 야 남준이 어디 있어? 남준이 왜 없어? 남준아. 남준이 형 몰라 못 봤어. 찾았다. 찾았다. 이런 데 다 열어봐야 되나? 진짜 리얼로? 엄마 이거 막 다 열어보고 막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 아닌 것 같고. 관하 쪽으로 가야겠다. 대형이는 확실해. 김장 확실히 사야 해. 아까 약간 당황했어. 광군의 벌칙 면제권. 그치? 그걸로 봤을 때. 국내적 의심으로. 이거 관하죠. 그쵸? 관하. 관하. 자. 보겠습니다. 그럼 왼쪽 끝부터 좀 보자. 아이고. 아이고 아득하다 아득해. 아까 분명히. 감독님이랑. 완양로 갔을 때 분명히 없었는데. 그게 하나 남아있다고. 찾았다. 도둑의 직업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일이다. 그건 나 포함이잖아요. 관상가. 화공. 그 다음에 무사. 아 이거 너무 애매해. 어? 대박. 상중하잖아. 상중하? 어? 어? 저기 뭔가 보인다. 뭐야 애들 진짜 겁나 대충 찾았네. 아니. 딱 보이는구만. 형광. 발. 주마 뒤에 있다. 주마? 바로 보이네. 69. 93. 91. 41. 아 이거 점점 미궁 속으로 가는데? 하아. 맹겨서 가보자. 동그라미 세모 대고. 응? 스파이 아니야. 나 아니야. 빨리 봐. 진짜 아니야? 나 스파이 아니야. 저기 있어. 엄청나게 찾아도 돼. 구슬같이 아름다운 말씀. 세모인 호랑이. 자 지붕 호랑이야. 지붕 호랑이야. 지붕 호랑이? 어. 어? 호랑이면 뭔가 이응 세모 레몬이 호랑이가 관련된 뭔가 있지 않나? 근데 이응이 뭐야? 동그라미가. 아 그거 아직 몰라요? 어. 그 형이 이응 세모 이런 거 찾은 데가 민가예요? 어. 여기가 민가야. 아 그래? 어. 여기가 민가예요? 어 여기가 민가야. 호랑이 있어 호랑이? 이거 호랑이 아니야? 호랑이. 그리고 여운ids官 leads delightful. ranks 참 mlr odds. ... 냐옹. 냐옹. 유명이. Radical. 제이 bild – 나 찾았어. 찾았어요 다. 엏? 아 진이형. 눈이다 눈. 뭐야? 남색깔을 찾아야 돼. 까먹어. 민간은 내가 찾은 게 다인 것 같은데? 호랑인가? 뭐야, 호랑인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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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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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리 와. 이리 오자. 이리 오자. 이리 오자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오, 진짜. 네. 정구아, 나 잡혔다. 게임 오목으로 하실까요? 나의 오목 실력을 또 한 번 보여줘야 되는 건가, 진짜. 이거 뭐 이기면 또 힌트 준다고 하던데? 성공하시겠어요, 후공하시겠어요? 네? 성공해야죠. 알겠습니다. 갑니다.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 저의 방법이 딱 있어요. 저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공격할 틈을 주지 말자. 애초에 다 막아버리자. 왜 이렇게 한 번 마음을 흔들어줘야지? 어이. 잘 지내요? 어, 잡혔어, 지금. 그, 그놈 죽여주시오. 아이씨. 완전 그, 어? 마을에서 약탈이 나는 그런 놈이요. 저, 저, 저. 버르장머리 없는 저거. 내 눈지 아니. 야, 진짜 집중하게 조용히 해 봐. 내 꼬뚜링이야. 잘 못하시네요. 여기 삼삼인가? 뭐, 다. 아아. 어이, 이렇게 찍어줘야 돼. 아, 삼삼. 끝났네. 아, 정말 이 오목은.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오목은 제쪽이고 형. 빨리 이쪽으로 나와봐요. 내가 중요한 사진 알려줄게요. 오케이, 지금 기다려봐. 네, 이거 보이네. 힌트 알려주신대. 뭐, 궁금한 거 말씀하세요. 이은 뭐예요? 중. 중? 중이 뭐예요, 중? 상. 언제 나와요? 가운데? 중. 중 호랑이. 범? 아니, 뭐. 범? 중범. 아니, 잡히면 힌트 줘요? 나도 잡힐까? 야, 삿도 사라졌어. 우리가 찾다가. 예? 삿도 사라졌어. 아니, 진영도 없어졌다니까? 셋이 나랑 윤경이랑. 그래, 나 진영 차도 뛰어났는데 안 보여요. 그리고 형,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뭐? 내가 진짜 형한테만 공유하는 거예요. 뭐? 공기형 범인이야. 왜? 어두운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윤경, 손 봐봐. 계속 들고 있어. 회초리. 그런데? 나 소름 돋아. 지금 소름 돋아. 보여줄까요?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리고 하늘을 보면 뭐가 있대요. 근데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사진한테 보여줘? 봐, 이거 보여주는 건 형 아니야. 봐, 나 형. 나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구슬같이 아름다운 말씀. 이놈. 세모는 호랑이. 어? 형, 아까 ㅇ, ㅅ, ㅅ 있었잖아요. 세모가 ㅅ. 세모가, 그러니까 세모가 호랑이. 세모가 호랑이. 세모가 호랑이. 아, 나를 왜 왔네. 저쪽 감독님 온다. 감독 온다고? 응. 오른쪽에. 양각 잡힐 수 있어. 야, 너 저러 가. 둘 중에 한 명만 걸려야지. 야, 잡힌 미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깜짝이야. 야, 우리 지금 잡힌 다 잡히는 거 아니야, 그냥?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네, 아무리 다 잡힌 래퍼. 소리가 들리는데? 그지, 소리도 내. 야. 이제 대단한 마의민을 먼저 나와야. 대단한 마의민에 놀지만은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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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소위가 들어있지. 왜 나한테 그래? 진짜 왜 나한테 그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쟤가 여기 왜 열려있어? 정국이 이리로 오지 않았나? 정국이 어디 있어? 정국이는 방금 이쪽으로 지나갔었고 네모 찾은 사람 없냐? 이제 찾아봐야지 지은 이상하다니까 진영! 어? 형 어디 있었어요? 형 어디 있었어요? 나 힌트 받고 한 바퀴 둘러보는데 너네 없어서 계속 얘들아 하면서 다녔는데? 도둑의 직업은 익숙하지 않고 내가 찾았어 우리 책도 찾았어 이거 이름궁합 책이라고 해가지고 안에 힌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가 풀지를 못해 봐봐 봐봐 어? 고양이다 고양아 고양아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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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m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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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앞에, 앞에 카메라 감독님이 눈을 감으시니까 나도 감고 싶어지네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10초 지났고요 지금 감으... 감... 안 감으... 지금 감... 감... 안 감으... 안 감으... 안 감았어요 2초 5초 3초 성공 제가 이렇게 슬프게 게임해야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게임해야겠어요? 네 빨리 들으세요, 이거 가게, 저도 알았어, 알았어 도둑의 집업을 사는 분과 일하는 것이다 네, 신분이 높게 나는... 나는... 야, 봐봐 뭐하고 있나, 봐봐 게임할 생각이 없다니까 쟤는... 모르겠어요 아이그 아이그 물고 아이그 물으려고 해 어? 아이그 물으려고 해 아이그 아이그 15초 안에 7단 탑 쌓기입니다 석탑 쌓기 15초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시작기 화면이죠? 네 혹시 이거 지금 손 대면 안 되죠? 네 잠깐만요 하... 준비 15초 준비, 시작! 아, 이거... 8 7 6 5 4 3 이게 된다고? 성공 이게 되네? 나 솔직히 이게 실패할 줄 알았어요 이게 궁금해요 하늘을 보면 있다 하늘을 보면 있다는... 그게 궁금하세요? 네 진짜 거기에 대한 대합을 해드려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진짜 거기에 대한 대합을 해드려요? 아니요 아니요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네 이거는 무조건 윤기 형하고 진영 밖에 없어요 원래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다 드렸던 것들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니요 그건 나 아니에요 전 아니고 되게 지금 비웃으시는데 정국 씨는 부술 손에 있었고요 정국이 남준이 형, 윤기 형, 석진이 형 호석이 형 없었어요 태영 씨도 있었고요 호석이 형만 없었어요 오케이 호석이 형 호석이 형 밖에 없어 사또 아! 암영 와서 오셨는가? 일로 와보시오 아니 야 너 왜 이렇게 찾기 힘들어 어디 있었어 너 왜 혼자 엄청 많이 찾았어 진짜? 봐봐 근데 문제가 생겼어 아미밤 비석을 탐내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 이거 세명이라는 얘기 아니야? 와... 찾았다 아이 진짜... 아미밤 비석을 탐내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 근데 도둑의 직업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도둑들이 다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직업들만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사실 나 포함거든 그리고 너는 아니지 왜냐면 넌 암행어사니까 암행어사 숭어다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직업이라는 게 도둑들의 공통점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까는 거거든 너 암행어사니까 그러니까 관상가 나도 사실 나도 포함이고 남성가 아니야 관상가 그다음에 훈장님 훈장님도 사람들 많이 만나지 지금 꽃도랑 아니야 그러니까 태형이 그냥 까먹은 거 아니야? 나 까먹었어 옷도 안 흔들어 나도 까먹긴 했어 나도 까먹긴 했어 나 까먹긴 했어 자 내가 이름이 뭔지 알아왔어 손이잖아 중이야 왜냐면 상 중하니까 되게 어마어마한 거 가져왔는데 아니 상이랑 하드 핸드폰은 당연히 중이지 그리고 야 이거 자 아 미안 아 그럼 아 네모를 알아볼 거야 왜 내가 세금 알았거든 그 호랑이야 범이야 범 어? 그러면 아까 그 그 동그라미 세모 네모였지 어 그 세모를 한 글자로 맞춰보면 호랑이는 범 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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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범죄 중범죄 제휴 제휴 이리로 와요 왜 다 나를 다 지어 다들 응? 제가 미션을 깨고 중요한 소식을 들어왔어요 오케이 뭐야 야 형 난 무조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출발 기사는 뭐 받았잖아요 형 형 폐받고 응 누구는 뭐 붓받고 응 근데 이게 손에 들 수 있는 걸 받은 사람들 중에 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형 난 무조건 제휴 야 좀 찾았냐 정국아 찾고 있어요 어? 찾고 있어요 너 미션 미션 쪽지는 하나도 못 찾았어? 야 뭐 찾은 거 없어 정국아 정국아 아예 찾은 게 없어? 아 찾은 거 남준이 형한테 줬는데 의심스러워 야 남준아 네? 일로 와봐 왜요? 아니 아까 아까 태형이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른궁합이라는 책을 발견했어? 발견했거든요 이른궁합? 어 그걸 찾은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했어 얘가 아 야 태형이 뭐 안 하지? 야 그럼 걔랑 걔인가 보다 내가 이 봐봐 이 힌트를 받았는데 도둑의 직업은 익숙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다 인데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이랬는데 높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푼 사람들이요? 야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랑 암행어사를 피한 건데 태형이는 무사잖아 무사하면 이제 자기 옛날엔 무사가 더 높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암행어사가 네 잡으로 다니는 애니까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제가 봤을 때 세 명인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세 명 같죠? 꽤 많이 좀 일한다 두 명이 아니야 도둑의 직업은 사람들과 많이 만난 일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단체로 일을 한 암행어사가 사람들을 항상 만나러 다니고 만나긴 하지 아예 그냥 수면 아니 수면 수면 평민들 만나러 다니면서 그 마을에 대해 그걸 하잖아 그리고 항상 이 때려잡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람 안 만나지 그것도 맞긴 해 근데 높은 사람들과 그래서 내가 널 피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애매해요 흔치가 예전에 이제 조진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이제 무사들이 조건을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태현이 그럼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걔는 지가 그건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헷갈려 나도 힌트 하나만 주면 안 돼요? 고! 힌트 갖고 계세요 근데? 아 자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서 그걸 외우시면 돼요 그거 외우라고요? 외워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로 하셨고요 너무 많은데? 고래소리가 산을 깨트릴 듯이 심하게 울어도 귀머거리는 못 듣네 고래소리가 산을 깨트릴 듯이 심하게 울어도 귀머거리는 못 듣네 밝은 해가 하늘 높이 올라도 눈 먼 사람은 보지 못하네 우리는 귀와 눈이 밝은 남자가 되어야 하리 고래소리가 산을 깨트릴 듯이 심하게 울어도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네 밝은 해가 하늘 높이 올라도 눈 먼 사람은 보지 못하네 우리는 귀와 눈이 밝은 남자가 되어야 하리 고래소리가 산을 깨트릴 듯이 심하게 울어도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네 밝은 해가 하늘 높이 올라도 눈 먼 사람은 보지 못하네 우리는 귀와 눈이 밝은 사람이 되어야 하리 밝은? 밝은 해 네 아 사람 말고? 밝은 남자가 되어야 하리 정답 힌트 뭐 어떤 거 물어보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걸 풀이 방법을 설명해 드릴까요? 네 이름점이라는 걸 해보신 적 있어요? 뭐 1,2,3,4,5,6 그렇죠 획으로 네 도둑의 이름을 여기 적고 이름점을 해보면 매칭이 될 겁니다 마지막 도둑을 잡을 때 결정적인 힌트가 될 거예요 끝 끝 뭐야 우레소리가 시끄럽게 울어도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네 네 밝은 해가 하늘 높이 올라도 눈 먼 사람은 듣지 못하네 아 눈 먼 사람은 보지 못하네 우리는 귀와 눈이 밝은 남자가 되어야 하리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는 게 다 좋은 게 있습니다 고 제나 제나 우승을 입어 갑니다 어? 호비 형 호비 형 호비 형 남진호 부른다 야 태형아 너 일기 잠깐만 주면 안 돼? 따라가 펜이 있어요 혹시? 근데 조선시대에 펜을 안 쓰잖아요 잠시만 스마트폰 좀 들고 와달라야겠다 펜 한 번만 미래 도구 펜 한 번만 빌립시다 아니에요? 좀 정정당당하게 할까요? 잠시만 위로 갔어 옆으로 갔어 하나 둘 하나 둘 갔지? 어? 옆으로 갔어 칠 칠이다 맞죠? 하나 둘 셋 칠구네 칠 칠 칠 칠구라 칠 구 김남진 정호석 아 이건 이제 프리로 해봐야 된다 칠 칠 칠 두근이야 칠 여기 왔었어? 여기요? 처음 왔어요 처음 처음이거든? 와 이런게 열렸데 우와 이거 나 진짜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진짜 사람인줄 알아 우와 와 나 진짜 이런 거 나 마네킹 싫어하잖아요 아 나 이런 거 진짜 너무 무서워 중범죄 경범죄 중범죄 잠깐만, 중범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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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가 중이고... 범! 호랑이 범! 범! 동그라미가 중, 세모가 범, 중범죄. 그러니까 여기... 세 명. 잠깐만. 세 명, 세 명, 세 명이야. 범이 세 명이야. 세 명이야. 세 명, 세 명, 세 명이야. 범이 세 명이야. 세 명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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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 오늘 소름 돋았어. 와, 나 진짜 소름 돋았어. 와... 와, 진짜 형. 형, 형, 형. 와, 나 지금 한 대 때려받았어. 형, 와, 진짜 봐. 와, 와, 소름 돋아. 와, 이거 남준이한테 이야기해야 돼. 남준이 형 만나야 돼. 사또 만난다. 와, 근데 형. 와, 진짜 빨리. 와, 형 뭐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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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좀 똑똑한데. 사또! 아, 설마 남준이 얘기를... 남준이 형이라면 이 게임파 답 없다. 왜? 사또! 일단 난 남색을 찾아야지. 남색을 찾아야 돼. 남색이었어. 와, 진짜 남색 진짜 안 보인다, 이게. 남색, 제발. 남색 좀. 남색을 찾아보란 말이오. 아, 진짜. 남색. 남색 좀 주세요. 남색 좀 주세요, 남색. 남색 없어? 아, 진짜. 넌 뭘 그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냐? 찾아야 돼. 아! 남색 하나만 보여라. 바로 물어본다, 진짜. 남색은... 남색은... 아. 또 뵙네요. 남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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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구 물어봐야 되지? 어? 와, 여기도 있었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나 두 명 힌트 받을 수 있다. 뭐? 두 명. 야, 떨간대 뭐. 어? 야, 사또 어디 있어요? 사또 봤어요? 빨리. 어디야? 저긴가? 여기야. 여기죠? 여기 아닌가? 주막이잖아. 야, 어차피 그거 한 번에 능력 못해, 교환. 나 대. 야, 야, 또 떨갔어. 그만 좀 흘리고 나, 떨갔다니까. 게임을 할 생각들이 없어, 태용이도 그렇고. 쟤 그냥 범죄자 하자요. 두 개, 자. 안녕하십니까. 8, 7, 5초. 4, 남, 복 두 개. 일단, 일단 진. 진심이야? 아, 큰일 났네. 아, 뭐야 이거. 일단은 남준이 형한테 보여줘도 되겠어. 아, 지민이 형 한 번 물어볼 걸 그랬나? 일단은 아미만 비석 찾는 게 먼저니까, 지금 아미만. 비석 찾는 게 먼저야. 이거 더 있어요? 힌트? 이거 힌트? 이 힌트? 사람이 사는 곳에 있다. 사람이 사는... 민가네. 아, 누군가이지? 누군가의 집. 이거 민가네? 근데 집은 회사. 이건 아니에요. 형, 집은 회사. 집은 회사. 집은 회사. 누군가의 집이라고 했는데 민가가 아니라 회사인 거예요. 그건 관화인 거잖아요, 관화. 아니야, 아니야. 서당일 수도 있지. 서당이나 관화네, 그러면. 방이 여러 개이다. 서당. 근데 계속 민가랑 서당이 반복되는데 서당은 저희 그게 없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부지방 민가가 있다는 건데 나 다 뒤졌는데 없던데? 가보자, 다시. 가보자, 이제 다 같이 움직여, 다 같이 움직여. 중부지방 민가가 맞는 거 같아. 야, 다 모여, 모여서 다요. 자, 뭐 똑똑똑 대지 마. 같이 갑시다. 중부지방 민가. 진짜 이 형. 중부지방 민가. 제이 형 의심스러워. 제이 형. 네. 의심스러워. 아, 뭘 안 써요. 사실 너가 제일 의심스러워, 지금.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아이고. 어,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두 개, 두 중 하나네. 여긴 서당이고. 야, 닭자가 여기 내가 너무 많이 봤어. 근데 여기야. 야, 여기 아까 나 네 힌트 찾은 데야, 남준아. 여기에 돌이 있다고? 야, 여기 아미밤이, 여기야 돌. 와, 거짓말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야, 진짜 설마 동물농장. 구슬같이 아름다운. 구슬같이 아름다운 말씀은 뭐야? 야, 얘네 달걀 났어. 어, 구슬. 어, 달걀이 구슬이야? 형광 발 중화 뒤에 있다. 형광이랑 발이랑 주마가 뭐예요? 미안해, 미안해. 봐봐, 누군가의 집이라고 그러고 또 누군가는 직장에 있다고 그래. 근데 집이 회사래.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청와대 살잖아. 옛날 임금은 궁에 살았잖아. 사뚜가 관가에 살잖아. 관아? 어. 그래서 나 관아라고 한 거였거든. 그럼 관아인가 보다. 근데 긴가? 그럼 뭐예요? 민가? 민가. 그러니까. 동물 농장은 너무 힘들어. 너무 헷갈려. 진짜. 결정적인 풀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미만 비석은 여러분이 그냥 얻을 수 없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열어야 되죠. 어떤 것을 찾아서 그것을 열어야지. 멸쎄겠네. 형 아까 관아에 잠겨있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와 거기인가? 아 근데 나 재밌는데? 아 그래? 나도 재밌어. 나 지금 취해지는 게 너무 재밌어. 야 좀 앉아서 얘기하자. 나 내가 무언가를 해낼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했다. 그냥 사또 찾는 것밖에 안 했다. 형 찾는 걸. 아. 야. 그 중범지 아까 푼 거 있지? 네. 그 아미반 비석이 거기 있나 보다. 그 옥사 쪽에 있나 보다. 그래. 그 뒤에 있다니까. 그쪽에 있어요. 그 뒤에 있어요. 비석은 거기에 있어. 바로 뒤에 있어요. 이제 진짜 비석만 찾으면. 아니 그러니까 비석을 찾으면 키를 찾아야 된다는 거. 그니까. 아니 잠깐만. 뭐 어떤 거가 키고 어떤 거가. 딱 세 개의 힌트만 해석을 해 드릴게요. 네모를. 여기로 보자. 뭐부터 뭐부터 봐야 되냐? 자 자 자 자 자 보자. 아 네모 뭐해. 누군가의 집이 누군가의 집이니까. 자. 야 69 그거야. 봐둬. 69, 40 그거 알아야 된다. 아 그거 알아야 돼. 그거 하나랑. 69, 93, 40. 저거. 저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 진짜. 나는 형광, 발, 주막 뒤에 있다. 뭔 말이야. 형광, 발, 주막 이런 거 옛날에 쓰던 거. 일단 나머지 두 개 물어보는데 먼저 빼놓은 거. 오케이. 69, 93, 41이 뭐예요? 여기 혹시 93년생 계세요? 저요. 무슨 뜻이세요? 닭이요. 닭. 여기 있잖아. 네. 69년생은 무슨 뜻이냐? 띠동갑이네. 닭띠네. 닭띠다. 닭. 닭, 닭. 그럼 닭이네. 41년생도 띠동갑이냐? 잠깐만. 69년생도 띠동갑이냐? 어떻게 띠동갑이냐? 2041년. 닭띠동갑이네. 닭, 닭, 닭이네. 닭이 있는 곳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여기 뭐 있겠네, 여기. 여기 뭐 있겠네. 키 있겠네, 키. 다음은 형광, 발, 주막. 형광, 등. 발, 주막, 등. 발, 등. 주막, 등. 형광, 등. 등에 있네, 등. 아니, 그러니까... 아, 이거 등 아니야? 이거 등? 야, 이거 등 아니야? 어, 등이다, 등. 야, 등이다. 등 다 뒤져. 이런 것보다. 자, 사람 등도 등이긴 하고... 아, 사람 등이긴 한데... 형광 등도 비슷한 등이기도 하죠. 닭장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단순하게? 자, 정국아. 너의 힘이 필요할 때다. 뭐야? 뭔 소리야? 닭장으로 들어갈 때야. 준비됐어? 아, 잠깐만. 그럴 리가 없어. 자, 정국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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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아. 야, 사람 찾았다. 뭐야, 이거? 야, 뭔데? 저기 찾을 때. 뭐야, 뭐야? 이 방을 꼬또려 안일 수도 있지. 몰랐어. 야, 광산아. 갑자기 나를 경기한다고? 형, 그냥 가세요, 이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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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모든 것은 다... 제이홉을 가르치고 있긴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잘 생각해라, 진짜. 야, 진영 안경 왜 썼습니까? 조선시대 안경이 왜 씁니까? 아, 일단 진영 확실해. 죽이자. 죽이자. 정국이 아니야? 정국이... 정국이잖아. 어, 나 진짜 아니야. 야. 이거 한 번 더 하고 싶어? 아, 태영이니까. 태영이 형 진짜 다 먹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쪽으로 하고 있거든. 우리 지금 몇 년 살았는데 나를 몰라요? 알아서 널 뽑는 거야. 왜 우린 삭돌을 의심을 안 하는가를 생각하면. 아니, 솔직히 나도 진짜 아니고. 그러다가 삭으면은 진짜 너는... 너는 정말 엘보감이다, 지금. 누가 좀 확실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이건 뭔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지? 아, 그렇지. 이명을 받은 건가? 이거 마이디아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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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도둑 아니에요. 도둑이잖아. 나 도둑 아니에요. 내가 마피아가 아니고 자꾸 못 마피아냐. 아니, 형 마피아야.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왜 이렇게 감이 아니겠지? 아, 이게 몇 분도 해야 돼.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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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